자, 일본의 마지막 주자를 상대하는 오유진입니다. 역시 우애노 와사미의 힘이 굉장해요. 많지 않죠. 지키고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뒤가 없어요. 직진만 해요. 자, 마지막 수순이 중앙 한 칸을 뛰는 자리였고 사실 좌중앙의 흙도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백두현, 이제 여기 한번 물어보면 흙이 이거 어떻게 삽니까? 아, 백두현 이제 반격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아까 그 좌변의 날일자 가면 지금은 지금이요. 지금 가면 이제 이 요석이 두 점이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 두 점을 잡고서 아래쪽을 내준다고 하면 백이 좀 편해지거든요. 아... 지금 그 타협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지금 타이밍에 좀 물어봐서 흙이 먼저 뭔가 백을 추궁하기 전에 좀 괴롭혀보고 싶어요. 아, 맞습니까? 거기가 일단 아프다는 얘기네요. 참 침착하고 냉정해요. 네, 흙 보고 이제 살아난 얘기예요. 이제 안 살리면 정말 잡으러 가겠다. 란 뜻이죠. 살기 위한 손질을 하고요. 이렇게 둬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렇게 아주 솔직하게요? 이러면 날일자가 좀 다르지 않나요? 굉장히 솔직하게 정리하네요. 지금 날일자를 간다는 얘기는 아닐 텐데요. 설마 백이 못 살았다 이런 건 아니겠죠? 아니, 거기를 지금 씹는 게... 좀 묘한 자리를 찔렀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가 이제 한 점이 이제 사실 두텁긴 한데요. 백한테 그렇게 크게 피해는 없거든요. 갑자기 여기를 왜 찌르죠? 아, 그럼 백이 받지 않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 끊습니까? 있고요. 따내면 이어서. 어, 그 다음이... 여기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렇게도 또... 그냥 이렇게 받나요? 그리고 여기를 다시 노립니까? 여기... 여기가 아주 끊기가 고약한 자리인데요. 일단... 네, 막상 끊어간다는 건가요? 백이 한번 찔러보고 싶기도 하네요. 네. 네. 다 받아줍니다. 이렇게까지 참으면 속은 시컴할 것 같아요. 근데 뭐... 통수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두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보는 거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살아야겠죠? 이수가 이제 크게 안영을 좀 넓혀놓은 느낌이 있긴 있네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손을 돌리게 되면 백이 잡으러 가는 형태가 이렇게 둘 때 여기를 이어서 살아있네요. 두 눈이 난 거예요. 뭐 그냥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살아있고요. 여기가... 잡으러 갈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이미 공도가 워낙 넓어서요.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잡으러 가고... 공도를 넓혀야 되는데요. 이거 뭐 자체로 그냥 비기죠? 네, 이거 살아있네요. 그러면... 치받아서 받으면 안 되나요? 여기는 근데... 공도... 이렇게요. 네, 찌르고 치중 가서... 이거는... 수상전이 될 수도 있나요? 수상전이 되겠네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 반대쪽을 먼저 찔러가면 안 될까요? 이곳이요? 네. 저 이게... 이 모양으로 봤을 때는... 자충 같아요. 뭔가 넓힌이 넓혔지만 굉장히 여기 찔렀을 때도 그렇고요. 네. 지금 이거... 단순히 이렇게 두면 여기도 살았는데요. 이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에서 날일자를 물어봅니다. 자, 이 순간 오유진 선수는 초일기에 돌입했다고 하고요. 이제 1분 1회로 바둑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요. 지금 대구 씨가... 2시간이 안 됐죠. 우에노 아사미다는 약간 시간 여유가 있겠네요. 네. 한 15분 이상. 남아 있을 것 같네요. 이유면 어떻게 둔다는 거죠? 이유면 한 점을 살리겠죠? 수상전... 그림인가요? 살리는 순간 흙도 못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요. 네. 늘어야 되는데 여기 밀어요. 무조건 받아야 되죠. 여기 당하면 자체로 못 살았어요. 수상전 어떻게 됩니까? 흙의 뒷... 뒷... 공배도 약간 좀 있네요. 여기를... 막으면... 일단 웬만해서는 백이 안 되는 형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공도가 워낙 넓어서요. 흙은 여기 딱 한 집이고요. 백은 당연히 있겠죠. 아... 이러고서 있겠다라는 얘기였네요. 선수 잡는 방법인데요. 실리의 손실이 굉장히 커요. 여기를 넣는 것은 이거 한 방 당하고서 막을 때 이거 당했을 때 수상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한 방을 하고서 지금 두는 것이 선수를 잡기 위한 수인데요. 여기를 넘어가서 굉장한 실리의 손실이 있죠. 네. 이거는 뭐... 나쁠 리가 없습니다. 집이 워낙 커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다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집이 벌써요. 여기만 10, 14집, 20, 여기만 벌써 지금 32이거든요. 35. 한 45집의 형태인데요. 이 집 모양 자체가 여기도 집이 안 났죠. 이렇게 파워하고... 이렇게 파워하면... 네. 네. 여기가 이제... 흙은... 여기까지 둬야 빅이에요. 네. 집이 여기 한 집도 안 난 거예요. 여기 10집밖에 없죠. 여긴 아직 뒷맛이 있고요. 전체적인 균형이 집이 좀... 백이 앞서 나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선수로 살긴 했는데요. 백이 약간 재밌어 보이네요. 약점을 조심할 부분은 없는 건가요? 일단 뭐 이런데 이제 끊어가는 약점이 좀 남아있고요. 상중앙에 백돌을... 여기를 좀 추궁하는 것도... 네. 여기가 옥집이기 때문에요. 네. 신경을 써야 돼요. 네. 그 자리... 선수로 하고서 뭔가 끊어갔을 때...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백도 지금 이것을 받아줄 여유는 없어요. 중앙을 받으면 될까요? 오! 아예 끊어갑니까? 막으면 끊어가겠다는 뜻이네요. 아... 약점을 아예 그... 효율적으로 지키겠다는 뜻이죠. 네. 여기를 끊어가는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네. 확실히 바둑은 백이 편해졌습니다. 일단은... 집으로 앞서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흙이 뭔가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바둑이죠. 바둑이죠. 이곳에서 막지 않을 수... 네. 없을 것 같아요. 맞고 이게 단수가... 5점 찔러서 단수 치는 자리가 선수가 되나요? 그 자리는 뭐 웬만하면 받아야 될 겁니다. 워낙 커서요. 흙이... 끊어가는 게... 그 다음에 끊어가는 거예요. 이 형태가... 여기가 선수죠. 받아야 될 때... 이렇게 두게 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재밌는데요. 단순히 뭐 다르게 두는 거는... 돌파가 안 되고요. 이렇게 두면 돌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돌파가 되다가 이제 백이 깔끔하게 살아버려서요. 흙이 아래쪽에 대책이 없죠. 아... 여기 먼저 두게 되면 다 잡힙니다. 아... 그렇군요. 한 칸이요. 한 칸은 이미 그... 자체가... 뚫어갈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지켜도... 이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백이 지켜두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뭔가... 끼워가기는 좀... 왜냐면... 다섯 점이 약간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뭐 계속 가는 것은... 진짜 여기가 선수가 되면요. 이것도 못 봤죠. 끊었을 때... 잡히는 그림입니다. 네... 지금은... 여기까지 갈 이유는 없고요. 네... 두텁습니다. 지금... 호구 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수가 좋아요. 호구 칠 이유는... 여기가 선수가 돼서요. 조금 더 얇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냥 막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두는 편이... 가장 두텁고 깔끔합니다. 오유진 6단이... 우에노 아사미 2단의... 맹공을... 아주 유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중앙만 타게 하면... 집으로는 앞서오는 바둑인가요? 네... 여기는... 거의 이제 살아있는 돌인데요. 얼마나 이제... 흙한테 좀 추궁을 당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근데... 여기 뛰게 되면 밀고 나가서... 뭐... 이 자리 급소도 남아있고요. 뭐... 사는 것은...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가 좀 두터워져 있으면... 흙돌이 여기 계속 와도... 그렇게 큰 집을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 이어진 것이... 일단은 백으로서는... 기분 좋습니다. 사실 여기 아래쪽도 이제 백이 안 둬서 그렇지... 먼저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지금 흙은 일단 거기 둘 정신은 없고요. 네... 마가 갔습니다. 받으란 얘기죠? 다음에 이렇게 두게 되면 돌파가 돼서요. 되게 전체가 좀 엷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여기 안 두고... 아... 진짜 뭐 이런데 둬도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이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 정도의 스코어면 좀 여유가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선택인데요. 어... 백이 분명 이곳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를 둬도... 사실... 여기 엄청 크거든요. 못 살아있어요. 사실 여기 또 그리고 막아도 잡힌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상황 봐서 젖혀서... 귀에서 살면 되고요. 지금은... 여기 살리는 것보다는 먼저 좀... 흙의 엷음을 추궁하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바둑은 편합니다. 중앙을 가고 싶어요. 아... 거기요. 거기도 사실 지금...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이제 가려운 자리 긁어줄까요? 네. 일단 한번 물어보는데요. 이제 응수타진인 것 같아요. 늘게 되면... 여기를 한번 또 밀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막는 건지 있는 건지를 또 보는 건데요. 이유면 이제 자체로 좀 당했고요. 아래에서 이제 가볍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게 되면... 선수한 집이 확보가 돼서 좀 더 두터워졌고요. 뭐 이런 데를 또... 갔을 때도... 여기가 흙이 박기가 쉽지 않아요. 뭐 물론 잡히는 모습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집으로 많이 당하는 형태입니다. 늘었는데요. 한번 밀어보나요? 그게 싫다면 흙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요? 이건 근데 좀 당해서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일단 끝내기 하고서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릴 겁니다. 이 아래쪽에 흙집이 대단하지 않거든요. 황룡삼의 세계여자바둑단체전 4연승 도전에 나선 오유진입니다. 아... 75%가 넘어가는 스코어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은 확실히 편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만 안 받으면 됩니다. 여기 지금 안 받고요. 네. 조건 여기 가야 돼요. 흙이 한 칸을 사실... 이 자리 정도는 왔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이제... 확실한 선수라고 좀 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그래도 여기는 와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지금 거기를 돌려 놓은 것 같아요. 이으면... 무조건 갑니다. 날일자로 갑니까? 튼튼하게. 네. 이었죠? 아까와 같은 방향의 날일자여야 하는 건가요? 날일자가도 되고요. 눈목자가도 되고. 지금 여러 가지예요. 사실 다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날일자 갑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갑니다. 이제 눈목자는 조금이라도 이제... 엷음이 있잖아요. 아... 이 자리... 명당자리입니다. 이 한방 지금 교환 자체로만 봐도 백이 득을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런데 분명 명당자리를 찾아갔는데... 차이가 좀 좁혀졌네요. 글쎄요. 지금 뭐 나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이상한 것도 아니었고요. 여기는 붙여놓고 안 두네요. 네. 이따가 둘 건가요? 가려운 자리에 긁다 말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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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변 쪽을 받지 않아도 되는군요. 백도 한 칸 뛰어나오겠죠. 백도 이제 받아야겠네요. 이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여기 두 방이 또 두텁네요. 네. 음... 받아야 돼요. 지금 안 받으면 붙여서 오히려 곤란하죠. 들여다볼 때 받아주면 편한데요. 이제 막는 수입기를 해야겠죠. 막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네. 들여다봤고요. 네. 그렇게 두 점 쪽을 막는 건 안 되나요? 아, 막을 것 같아요. 이제 백은 이 두 점을 쉽게 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젖혀 있는 수를 보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 젖혀 있는 것은 여기를 이었을 때 젖히는 역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백도 이 상황은 쉽지 않거든요. 뭔가... 뭔가... 여기서... 어? 갑자기 움직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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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근데... 어? 그렇게 되면... 시간이 없었던 건가요? 아, 근데 거기는... 아, 근데 거기는... 이게 지금 수상전이 확실한 형태가 아닌데요. 이거 사실 나중에 형세 좋으면 그냥 아래쪽에서 달리고서 해야 굉장히 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깔끔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거 손에 굉장한 거거든요. 아, 이거 참 이상하네요. 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좀 다했나요? 왜냐면... 흙이 오고 나니까 여기도 반발이 되고요. 이게 뭔가 타이밍이 조금... 아니면 이걸로 먼저 들여다본지 해서 좀 안정적으로 두거나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스텝이 좀 꼬였나요? 시끄러워졌습니다. 이거 한 길만 가야 되는데 이거는 백도 뭔가 이것저것 신경 쓸 때가 많아졌어요. 더군다나 또 초읽기라는 게 하도 신경이 쓰입니다. 이거... 이렇게 된다고 해도 흙수가 많거든요. 안 되는 건가요? 네, 이거 수상전은 안 돼요. 아, 이거 계속 두는데요. 이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허구쳐서 버텨야 될 것 같죠? 패로 가야 되죠? 네, 뭐 패로 버티면 여기를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만 이제 굴복시킬 수 있으면 이 자리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러면 흙도 수상전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원래의 급소 자리인 이런 자리로 돼서 이렇게 된다고 보면 호구치는 자리가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와 있죠. 네, 여기 호구쳐서 버티겠네요. 패를 통해 우변을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일까요? 아니요, 글쎄요. 이거 근데 지금... 뭔가 지금 스텝이 살짝 꼬였어요. 그냥 이거는 모르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서로. 일단 거기는 호구치는 것이 맞습니다. 흙도 패를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은 이제 흙은 부담이 크고요. 백은 사실 잡혀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거든요. 다른 곳에 연타가 워낙 좋으니까요. 지금 흙이 당장 패를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호구를 치는 게 정수인가요? 지금 여기에다가 여기 붙여서 반발할 수도 있겠네요. 반전 따내도 이거 이곳으로 잡으면 그래서 여기가 지금 확실한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호구를 쳐야겠어요. 이러면 동일하게 되는 건가요? 잊게 되면... 비슷하고요. 일단은 흙은 호구를 쳐야 됩니다. 이으면 흙도 호구를 다시 한 번... 살 수 있고요. 네. 사는 것도 있네요. 여기서... 백도 계속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해둬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두면 여기가... 먼저 집어서요. 집어서 잡으러 가야 됩니까? 그런데 진짜 일이 커졌네요. 그런데 집히는 순간 흙의 수도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흙은 일단 호구 쳐야 돼요. 호구 안 치면 여기서 역습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 두나요? 어? 단수 쳤어요? 단수 쳤어요? 단수 치면... 단수 치면 여기 찬스 같아요. 네. 지금 팻감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찬스 왔는데요. 이거는 뭐 무조건 붙일 찬스예요. 네. 붙여야 돼요. 지금... 팻감도 많아요. 네. 네. 우에노 선수가 좀 경솔했던 것 같은데 거기 단수 지금... 지금 받아주는 자리 아니거든요. 실전이... 붙여갔나요? 붙이는 찬스예요. 붙이면 돼요 그냥. 어? 붙여갔어요? 여기가... 왜냐하면 지금 패를 못해요. 팻감이 없어서 이거 안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면 여기도 잡혔죠. 뚫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여기 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미 이 한방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붙이는 수에 크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다잡으러 가는 거 안됩니까? 일단은 흙도... 냉정을 찾고 늘어야 돼요. 일단은 흙은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패를 들어가면 바둑이 끝나버려요. 늘어야 되는데요. 흙이 이거 일단 당했죠. 그냥 이유면 어떤 건가요? 여기를요. 네. 이영태가 수상전이... 막상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요. 단순히 있는 것은 이곳을 쉽게 이어도... 수상전은 배기 조금 어렵네요. 음... 이거를 당하는 순간이 조금 어려운 거죠. 두면 어차피... 이어서요. 네. 먼저 끊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여기를 잇는 순간 수상전은 좀 어려우니까요. 끊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를 따내는 수가 선수가 되고요. 이 순간에 수가 좀 늘어나요. 이 따내는 수가요. 여기도 하나 단순히 쳐야겠죠? 여기가 이제 못 살아 있어서 문제예요. 100이 못 살아있죠? 수술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겠다라는 얘기네요. 그냥 이렇게 하면... 네... 선수로 살 수는 있는 건가요? 음... 글쎄요. 여기서 이제 흙이... 치받게 되면... 치받죠? 백이 살고 흙이 살고 할 수는 있는데요. 음... 사는 것은 어렵지 않죠, 백도? 아, 근데 여기를... 아, 여기 밀어놨어야 되는데... 지금 밀칠 수가 없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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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있긴 하거든요. 어... 어... 아, 이게 밀어져 있어야... 조금... 확실한데요. 왜냐면 이의면... 좀 비슷한가요? 이렇게 둬서. 교환을 하고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거든요. 음... 네... 지금 여기를 잡으러 가는 것은요. 이제 잡으러 가는 형태가 이렇게 되면 이것을 따내는 게 이... 귀에 배붙임이 있어서... 네... 아, 지금 미네요. 지금 미뤄도 됩니까? 네... 그냥 받아주네요. 네... 이러면... 여기가 한 집이 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서로 잘 타협이 됐어요. 따내고 두고... 뭐... 뭐 이렇게 받는다고 보고요. 이게 우변에 있어서 한 집을 낸 게 클 것 같은데요. 여기요? 네. 여기는 확실히 안정감이 생겼죠. 이 정도면 그래도 잘 타협이 된 것 같아요. 여기를 일단은 살렸으니까요. 그래도. 다시 또 격차를 벌려 나가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거 왜 아끼죠?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살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안 했다가 할 타이밍 놓쳐서 뭐... 하면 이제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를 역으로 당하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흙에 두게 되면 집이 안 나잖아요. 아... 이거는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는. 아낄 이유가 전혀 없는 자리예요. 저런 건 해야 돼요. 나중에 저런 걸로 사고가 좀 생길 수 있어서... 흙이 여기를 일단은 젖혀서 살겠네요. 젖히고 이렇게 되고... 부분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살리는 게 좋거든요. 아하... 이게 나중에... 흙이 여기를 이어서 버티게 되면 굉장히 집으로 많이 버티는 건데요. 이 상황이 됐을 때 여기... 팔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팔이 있기는 하네요. 약간 미묘합니다. 그래도 일단 흙은 최대한 버티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도 일단 흙은 최대한 버티는 쪽으로 가겠죠. 네. 이제는 변입니다. 우변 쪽에... 음... 그 자리죠. 네. 거기 살려야 돼요. 근데 지금 차단을 합니다. 네. 양쪽을 다 살릴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뭔가를 좀 하고 해야 돼요. 지금 갑자기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서 해버리면. 사실 들을만한 게 여기가 없어요. 음... 그래서 여기 뭔가... 이제 여기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장면에서 해야 돼요. 지금 다 하고서 하면 좀 위험하고요. 이 타이밍에 하는데요. 그것이 선수가 되면 바로 이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네,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 거기죠. 거기. 거기가 어떻게 되죠? 만만치 않아요. 우애노 선수. 이제는 이어가는 타이밍은 안 나오거든요. 이게 있는 게 안 된다는 거군요. 이렇게 되면 다 잡힙니다. 100은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를 끊어서. 끊을 때. 네. 여기까지 단수 치고 늘 수 있으면 가장 편하긴 한데요. 여기를 단수 교환했을 때 100의 약점이 생기거든요. 찝는 약점이 보여요. 근데 여기는 이제 찝어도. 네. 끊기게 돼도 아래쪽이 선수라서 살아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단수를 아끼면 안 될까요? 단수를 아끼면 안 될까요? 이것이요. 네. 이것을 일단 아껴도 이렇게 되니까요. 네. 여기는 안 두는 게 낫겠네요. 그런데 이게 귀를 잡히고 변으로 뻗어나가는 건데요. 네. 중앙이 또 걸려있기는 한데. 아예 뭐 젖혀서 잡겠다까지 안 될까요? 젖혀서 잡으러 가는 게 모양이 되기만 하면. 지금 거기 막았어요? 다시 교환을 다 합니다. 그거 했다라는 것은 젖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흙이 언제든지 뚫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받으면. 여기 젖히는 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늘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흙도 여기서 이제 반발이 필요하거든요. 먼저 찌르고 패를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될까요? 흙이 이곳이요? 네. 여기밖에 지금 할 데가 없어요. 흙은. 네. 이렇게 되면 근데. 탈출은 어느 정도 흙도 됩니다. 여기 따내고요. 일단 잘 봐야 돼요. 따냈을 때. 네. 모양을 젖혀가고 싶기도 하지만 뚫어가는 반발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늘었어요. 늘어서 집니다. 흙도 당장의 약점이 있어서 끊어가기가 어렵다는 거군요. 지금 젖히는 것이 한 점을 잡아주기만 하면 아주 좋은데요. 여기를 찔러 들어갔을 때가 괴로워요. 뭐 유진 육단이 그래서 늘었고요. 이제 이곳의 약점은 이 자체. 뭐 지금은 이제 되지도 않고요. 이 자체 모양으로만 봤을 때도 항상 이곳이 단수 선수고 선수고 끊어서 살아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떤 상황에 끊겨도 괜찮습니다. 안에서 살겠다는 뜻이죠. 네.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겼네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안에서 살아도 이 백돌이 뻗어나가는 방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한 점도 외로워지고요. 물론 실리의 손실은 입었지만 여기서 좀 득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일단 흐름은 괜찮습니다. 여기 들어간 흙의 실리가요. 서른 집 정도거든요. 서른 일곱. 50집. 여기 살게 되면 50집이네요. 여긴 집이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이제 서른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한 10집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흙이 백이 여기를 선공으로 올 수 있잖아요.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지금 돌들이 굉장히 백이 두터워졌습니다. 우아해서 이른 만큼 우상에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흙이 괴로운 점이요. 여기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서른 집이 또 안 나요. 이거 당하고 여기가 이런 데 당하면 백집도 좀 불어나고요.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은 편하네요. 확실히. 그게 전투를 계속하러 왔습니다만 오유준 6단이 유연하게 잘 처리를 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조금 더 힘을 발휘하네요. 멋져요. 멋진데요. 지금은 주위가 워낙 두터우니까요. 반응하네요. 네. 지금은 다시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흙집이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니에요. 집 차이도 별로 나지도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몰리면서 연타를 당하기 직전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괴로운 국면입니다. 길을 못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견뎌야 돼요. 중앙이 살기 전에 그곳 하나라도 득을 보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수는 어떻게 하면 떠올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받게 되면 전혀 위쪽으로는 피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겠다는 뜻이죠. 참 실전적으로 잘 찼네요. 네. 득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여기를 두고서 이곳 들여다보는 것까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분적어나만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수인데요. 여기서 그냥 조금 강하게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한 자리라면 이거 용서를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혹시 호구치고 호구치고 아닌가? 여기요? 네. 네. 근데 여기 호구치는 것은 글쎄요. 뭔가 약간 얇아서 그렇지? 것 같지는 않는데요. 네. 지금 치 받는 건 좋아요. 여기를 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다 잡으러 가면 잡혔죠. 그쪽이? 네. 치 받는 편이 확실해요. 여기서 뭔가 한 번 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야 사는 데는 아까처럼 하면 되는 거죠. 단수 치고 이어서 아 여기가 이제 이곳을 젖히는 게 선수가 되면 가장 깔끔하거든요. 이거 선수만 되어 있으면 여기를 이어서 아 이거는 뭐 여기를 이어서도 그렇고 여기 젖혀 있으면 집으로도 큰 차이에요. 지금 잡으러 가는 것까지 보시는 거죠. 받아준다면 네. 그래도 약간 좀 끊기면서 되니까 네. 썩 그렇게 유쾌한 형태는 안 있네요. 그런가요? 그냥 살고 나면 흙이 살 때 귀 부어서 이득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불안함이 좀 남아 있을까요? 이거 뭐 다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를 살리면 잡아서 좋은데요. 이거 뭐 다 살리자고 하면. 이거만 안 되면 될 것 같은데요. 파워해서 잡으러 가면. 아, 잡으러 가는데. 음, 끝까지 마음을 놓기가 어렵네요. 네, 뭐 잡으러 가면 돼요. 여기가. 이 아래쪽은 뭐 살려있고요. 여기 눌때 잡으러 가면 됩니다. 이 자리죠. 늘면. 이어서. 끊으면. 여기 담아 끊는 게 약간 남았거든요. 아, 그땐 무조건 이렇게 버틸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요. 지금 여기가 이걸 받는 순간에는 이거 잡혀서 말도 안 돼요. 버티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지금도 됩니까? 네, 지금도 되네. 그곳은 그렇게 해서 여섯 집을 내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길이죠. punch. vocals. 왠 Not. 왠 But. 왠 But. 왠 Marstop. 왠 Ok. 네 여기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6집 내고 살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흙도 버틴다는 거죠 흙을 치면 이렇게 해서 서로 살거든요 여기 늘어서 득을 받는데요 사실 이계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잡으러 가는 건데요 늘고 아래쪽을 이어야겠죠 끊으면 예를 들어 이곳을 단순히 조여 붙였을 때 여기를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100이 심하게 바로 조여 붙이는 것만 당하지 않는다면 여기 수가 흙이 낼 수밖에 안됩니다 되는 그림이에요 약간 좀 조마조마하네요 그런데 흙이 버틸 겁니다 지금 한집 내고 살 수는 없어요 많이 졌어요 그러면 네 거긴 살았고요 네 어떻게 들어갈까요? 뒤쪽으로 버텨요 거기는 당연히 버티는 자리입니다 100이 많이 우세하다고 한다면 살려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귀가 그래도 한 10집 정도 내고 살면 시간 연장이 있군요 여기를 여치 받고서 아래쪽을 살고서 위쪽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면 괜찮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사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고서 그냥 아래쪽을 살아도 돼요 살아도 되는데요 산 게 아니네요 문제는 여기죠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될 것 같네요 일단 가장 쉽게 살아보겠습니다 여기가요 나와서 끊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젖히는 것까지 되기 때문에요 여기는 막는 것이 선수가 될 거고요 흙도 여기를 젖혀야 됩니까 이거 젖히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서 여기를 늘어버리면 선수가 되더라도 흙이 밟고 살게 되면 여기 다 살았죠 여기도 수도 많이 없고요 귀가 있으니까 이게 잡으러 가기가 좀 어렵죠 흙은 여기를 먼저 젖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수순이 기네요 돌아가보죠 이런 장면에서 막고 여기를 젖힌 다음에 받아야 되면 다시 젖혀서 왜 이렇게 시끄럽죠 여기가요 쉽게 안 끝나네 네 시간 연장책은 있습니다 백이 아 갔어요 먼저 갑니다 귀를 하나 먼저 젖혀 놓을 시간이 없었던 건가요 네 거기 있는 지금 안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냥 여기를 이렇게 두고서 한 수라도 더 조이는 게 어떨까요 이래도 살긴 했네요 산 거 맞죠 여기 살았어요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돌이 이렇게 돼 있어서 살면 조금 낫긴 한데요 네 이거는 약간 일선에 젖히는 뒷맛이 좀 있죠 찝찝하네요 근데 이것도 산 거 같아요 이것도 그냥 다 당해주면 산 거 같죠 만약에 다 당해져도 아 이게 촉촉수군요 아 이게 촉촉수군요 이렇게 사는 게 일단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 술을 조이기 위해서는 이게 미묘한데요 이게 백돌이 여기 있는 게 난 건지 지금 이게 낫네요 이렇게 하고서 여기도 이렇게 살아버려요 수상전을 최대한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길은 두 가지인데요 위쪽을 두는 것과 아래쪽을 그냥 사는 거예요 아 사네요 살기는 했는데 일단 술을 더 조일지 말지는 고민하고 있어요 만약에 귀쪽을 좀 더 신경 쓴다면 무변에 젖힌 자리 쪽을 받는 게 나을까요 아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나와 끊었을 때 얘기죠 네 아주 묘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요 조여가는 거 네 호구처 네 그쪽으로 사네요 왜냐하면 그곳이 있어야 이제 귀와 전투가 된다는 뜻이죠 네 이제 문제는 나가서 뚫는 거예요 와 이거 참 자 마지막 관문인데요 결국은 아까 그 형태까지 가네요 이 형태예요 여기서 이제 그냥 두게 되는 순간에 여기가 선수고 이 타이밍을 놓쳐서 늘게 되면 받아야 될 때 뭐 예를 들어 여기를 먼저 선수할 수도 있고요 여기 또 선수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가 백이 살아버리는 순간에 이곳과 이곳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일단 젖혀야 되네요 거기 못 젖히면 안 되는 흐름이에요 여기 젖혀야 돼요 네 믿고 이렇게까지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진짜 네 네 메길인데요 여기서 이제 밀 때 젖힌단 말이에요 이거 안 젖혀서 여기 느는 순간에는 봐두면 끝나고요 젖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흙이요 백도 먼저 두기는 어렵나요 이거 안 두고요 네 이 상황에서 안 두면 여기가 이제 살아버리죠 지금은 이렇게 둬서 붙여서 살까요 네 설정 이거는 여기가 못 살아 있어서요 이건 안 됩니다 일단은 변으로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네 그때 네 그때 젖혀갑니다 어? 어? 그건 안 되는데요 그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여기 늘어요 그럼 여기 둘 때 여기를 한번 찔러요 그럼 여기 둘 때 이때 이거 막으면 여기를 막히는 게 선수가 돼서 닫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 살면 이거 안 돼요 어? 이건 됐어요 어? 귀가 이게 살아있는 수상전으로 이기는 건가요? 이게 지금 잡으러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붙여서 아 그 위에 붙이면 안 되나요? 이쪽으로요? 네 이렇게 되면 귀를 잡고 변을 내어주고 하지 말까요? 이것까지만 할까요? 오히려 아 자충이 될 수도 있네요 네 어 근데 지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백이요 여기가 여기를 젖히는 것이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종착역이 보이는데요 이거 여기 젖히는 타이밍이 안 나와요 이제는 만약 확실하게 잡은 거라면 그래프가 좀 훅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왜 그러질 않을까요? 분명 잡힌 것 같은데 여기 늘어야 되고요 네 이때 이제 흙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을 수는 없거든요 이으면 여기 살아서 아무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늘어야 됩니다 백도인 이제 이 교환을 하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흙이 타르 식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붙이나요? 귀를 먼저 아 붙이는 수요 이것도 있네요 약간 네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며 수를 읽어야 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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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요. 흙은. 네 늘었죠. 흙도 늘었을 때 여기를 찔러갈 타이밍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건 여기에 붙이는 것도 사실 뚫었을 때 두고 두면 한 칸 뛰어서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찌르는 수를 안 하고 먼저 막으면 그건 좀 이야기가 다른가요? 그냥 막아요. 그냥 막는 건 선수. 선수가. 약간 애매합니까? 이것도 선수가 되긴 돼요. 다음에 찔러서요. 여기를. 이제 안 두게 되면요. 이곳을 잡으러 왔을 때 찔러서요. 이것도 수가 되네요. 한 칸을 뛰어야 되는데요. 나가서. 촉수로 걸리게 되죠. 네. 이건 걸립니다. 여기까지 막는 것은 가능한데요. 그러면 흙도. 이소인캐스터가 말씀하셨듯이 여기를 이제 잡으러 가겠네요. 살고요. 안 살고 수상전은 안 되나요? 아, 이곳이요? 아, 이곳이요? 수상전은 여기. 찔러서. 아, 이곳이요. 이곳을 먼저 찔러. 이곳을 먼저 찔러가도 어차피 여기가 지금 수상전이. 아, 이곳을 다 안 받아주니까요. 이것도 흙이 먼저 해놔야 됩니까? 아, 먼저 해놓으면 상변이 좀 다른데요. 여기를 이제 늘어서 받을 수 있죠. 네. 진짜. 굉장히 묘한 자리네요. 자, 여기서입니다. 찔러갔고요. 그럼 흙이 변신하는 것도 있고 그냥 막는 것도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 붙여서 둘 때. 붙여서 둘 때. 붙여서 둘 때 여기를. 그냥 들어가고요. 이곳을 당하더라도. 어차피 여기 뚫리면 별란하니까요.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를 살아서 받게 되면. 좋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찔러가는 수상전이 어떻게 됐죠? 아, 이제는 여기가 한 수. 메워졌죠.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살게 되면. 다시 이곳에서. 좀 폐해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약간 시끄러워요. 마지막 1분 1회라는 초읽기에 누가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마지막 완벽한 초읽기를 보여주느냐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한방 싸움입니다. 중앙전차 그리고 상변에 걸려있는 상황인데요. 아, 거기. 응? 여기 뚫으면 어떻게 하죠? 이거는 수가 100이 더 늘어나는데요. 갑자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흔들리고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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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수예요? 이건 끝났는데요. 여기 당하면 선수인데요. 아, 그렇죠. 지금 흙이 한 칸 띈 걸로 여기 붙였으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였죠? 아니. 이거 봐두기 끝났어요, 갑자기. 아, 이거는. 아, 이거 이렇게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그냥 붙이고 뚫어야 되는데 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도 말이 안 되잖아요. 흙이 여기를 먼저 둬야 되는데 여기를 교환하고 막을 때 여기를 지금 붙인 장면이거든요. 이 형태가. 수를 줄이고 있죠. 이거는 그냥 위쪽. 젖히기만 해도. 되는 거 맞나요? 여기서. 젖히면 된 거 아닌가요? 아래쪽으로요? 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형태인데요. 여기를 막았을 때 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형태가 이제 웅크리는 순간에. 이렇게 될 거 같지가 않은데 계속 뭔가 좀. 찜찜합니다. institutions. 그, frau에서 Señor Crowination. 빠 examination. 이게 입구자를 먼저. 아, 이거 근데 자충이 약간 걸리네요. 입구자를 먼저 조여도. 여기 입구자를 먼저 자충이 약간 걸리네요 입구자를 먼저 조여도 계속 여기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흙도 반대쪽에 걸려서 여기가 바로 걸리니까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를 받아야 되고 약간 늘어진 폐가 되나요? 수순 잘하면 이게 젖혀있는 것보다 반대쪽 젖히면 안 되나요? 이거요, 이것도 단수 치고 들어가면 약간 시끄러운 게 여기가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방면이 선수가 사활로 걸려서 좀 더 깔끔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붙였을 때 치척하네요 그 자리를 바로 하네요 이거는 그거 아니겠죠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수순이 정말입니까? 아닐 것 같은데 갑자기 거기를 실전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들어갔어요? 갑자기? 네 계속 흔들리는데요 그런데 여기를 따내는 순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두겠다는 얘기죠? 막아도 늘어집니다 여기가 한 방에 다 안 잡히면 흙의 약점이 감당이 안 돼요 여기 끊겨도 안 되고 여기를 붙임당해도 안 되죠 양쪽이 방비가 방비가 될 수가 없죠 이건 항복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이미 한 칸에서부터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칸으로 붙였으면 도대체 바둑이 어떻게 되는 거였죠 왜 왜 바둑이 만만치 않았을까요? AI인가요? 이건 사실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실수거든요 도대체 지금 수로 따졌을 때도 한 두 수 이상은 손해본 것 같아요 진짜 붙였으면 촐기 상황이라서 어떤 변수가 나왔을지 예측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일단 이런 수로 흔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고요 우에노 아삼이가 의자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앉아도 되겠죠? 네 굳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여기서는 네 방법이 없어요 여기를 이제 다섯 점을 선수로 극적으로 살리고 귀를 버리고 여기를 빅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런데 그런 형태가 나와도 귀를 잡히게 되면 어차피 안 되는 형태 같습니다 지금은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데요 솔솔 나가면 되나요? 네 나가면 돼요 결정적으로 지금 여기가 걸려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를 젖힙니다 여기를요 다 잡으러 간다고 해도 이렇게 한 다섯 수 다섯 수 훨씬 넘겠죠 그런데 여기가 100이 들어가고 둘 때 여기를 젖히게 되면요 이 형태가 못 살아있어요 먹이처서 여기 치중 가면 수가 없죠 여기 때문에 아예 이 치중 자체가 안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여기가 완벽하게 살지도 못했고요 지금 따내면 됩니다 네 마지막에 깜짝 놀랐네요 마지막에 뭡니까 진짜 진짜 흙이 한 칸 띠스로 붙였으면 바둑 진짜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거의 그 순간 다시 시작해야 되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귀가 패가 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귀가요 깔끔하게 잡히지가 않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백두 찌른 수를 먼저 막았더라면 백두요 거기가 완벽한 수 읽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유진 오유진 육단이 거기를 찔렀다는 것을 그곳을 막기 위해 사실 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그냥 막았어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되는 자리였어요 거기에서 수 읽기가 정확히 안 됐어요 두 선수 근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우에노 선수가 훨씬 더 결정적인 실착을 범했죠 여기 한 칸 뛰는 순간은 승부가 난 것 같고요 뚫어서 이제는 오유진 육단의 4연승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중국의 2대 2 싸움이에요 네 이제 딱 2명씩만 남았는데요 네 보니까 루 민치안에게도 6대 2로 상대 전적이 좋고요 그렇습니다 또 위진에게도 7대 6으로 상대 전적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고유진 육단이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기사가 아예 없습니다 대부분 앞서 있고요 어제 1승 1패인 저우홍이 선수한테 이겨서 2승 1패로 앞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내일 거의 루 민치안 선수가 나오겠죠 위진 선수가 나올 리는 없겠죠 네 오유진 선수가 아예 정말 마무리하는 이런 진짜 극적인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갑자기 집중해서 술을 읽었더니 머리가 좀 아프네요 네 지금은 안 돼요 여기 패도 남아있고요 여기도 걸려있어서 아 시계를 끄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항복을 선언한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우에노와 3위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 18살의 소녀의 수익기가 흔들기가 굉장했습니다 예 진짜 끝날 때 끝날 때 무너지지도 않고요 네 와 대단합니다 진짜 복귀할 자리가 많을 것 같아요 자 100의 불길승으로 오유진 6단이 4연승을 달려나갑니다 마지막에 어땠던 건가요 오유진 6단이 4연승을 달려나갑니다 초중반 계속 시종일관 오유진 선수가 약간씩은 좋았고요 그런데 중반에 역시 돌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어려운 장면은 좀 속출했어요 이제 후반 넘어갔을 때는 좀 마음을 놓았는데요 막판에 그 우에노와 3위 선수가 대반을 살지 않고 계속 버티는 과정에서 뭔가 오유진 6단도 잡으러 오는 선택을 했고요 사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좀 위험했던 것 같아요 상변에 찔렀던 장면에서 흙이 한 칸을 안 띄고 붙였다면 이 바둑은 굉장히 오래가고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진행될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AI에게 좀 의존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일 수 없거든요 이렇게 4연승을 달려나가면서 중국에는 2명의 기사만이 남았습니다 내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일 중국 2명하고 오유진 선수하고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재미있어졌습니다 과연 오유진 선수가 어디까지 질주해 나갈 수 있을지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설의 이희성 해설위원 그리고 이세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